강릉 흥행한 호러지 소식이므네 그래기 소공이면 누가 뭐라나 널 보신 부모님 내가 모시고 해야 되니 널 보신 부모님의 이름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 시계의 소공이가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니 강영재 의원님 오늘 두 분 처음으로 춤을 추신 거 맞죠? 아니요 제 말도 안 들리시는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연습도 못 하시고 그죠? 바로 지금 이 스테이지에서 보여주셨는데 이혜정 의원님 다음 무대에 한번 두고 봐라 이런 표정으로 지금 이제 나도 나간다 이런 표정으로 계신 것 같은데 어떠세요? 그냥 눈물이 나요 왜 눈물이 나요? 왜요? 저한테는 전혀 안 보여주셨던 춤 사이를 다른 분하고 하니까 너무 웃겨서 그냥 눈물이 나는데 너무 어이가 없죠 웃긴 게 아니라 지금 아니 이혜정 의원님하고 강영재 의원님은 몇 년 동안 이렇게 파트너로서 춤을 추셨죠? 20년 됐습니다 20년 됐는데 한 번도 보여주지 않은 그 기량을 네 연습을 거의 안 합니다 네 근데 오늘 보여주셨다 아하 아하